조선 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억울합니다 전하 박치거라 분명 이 안에 추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놈은 저작거리에서 이 행시로 웃음을 줬다 이 행시라 좋다 이 행시를 해보가라 단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우주와 관련된 단어로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너 너부터 한번 해보가라 알겠습니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 네 호킹으로 주십시오 호킹 박사 호킹 아 그 박사 알겠다 호 오 잠깐만요 저도 엘리베이터 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킹 킹겨서 사망 이장아홍 낀자다 쳐라 킹겨서 사망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으로 주십시오 유영 유영으로 더 해보겠다고 유 유 유기에 숨어야지 유기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애들이 나 찾기 전까지 절대로 안 나갈 거야 영 영원히 못 찾아서 사망 이장아홍 자 이번엔 가운데 너의 차례다 저는 할머니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버전이라 예 배가 해보겠습니다 배가 배가? 네 배가 알겠다 배 배가 아파 우리 강아지 아유 우리 3대 독자 아프면 안 되지 아유 아유 약 어딨어 약 약 약 약 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된장 발라 된장 된장 하하하하 얘는 안 들겠다 장훈이 진짜 이런 걸 드럽게 안 웃긴다고 하는 거야 드럽게 못 웃겨서 사망 연주 마지막 너의 차례다 아유 부담스럽네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다 저는 저는요 그래 우리 사극이 홀리우드에 진출한다면 자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 번역 버전이라고? 맞습니다 그래 먼저 반달로 주십시오 반달 반달 예 알겠다 반! 반듯한 사대부 집안의 참한 휴수로 자란 그대가 나의 충전이 되어준다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오 달! 달링 알러브 유! 달링 알러브 유! 달링 알러브 유! 쫄쳐라! 껍데기나 들고 있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? 그래 이번에는 차원으로 주십시오 응 차원이라 알겠다 차! 참 놀라운 일이로구나 요동을 정복하였더니 요동에 복종하였던 속곡들이 우리를 따르겠다고 원! 원 플러스 원! 유자를 놓쳐라! 예! 부럽지?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? 네 그래 은하입니다 은하 은하 기대해보겠다 은!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이냐 올해는 기근과 전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니 내년부터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야 하! 하피 뉴 이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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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허브라웁니다 처단하 박치거라! 분명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텐데 누구란 말이오? 전하 그놈은 저작권에서 이행씨로 웃음을 줬다가 옵니다 이행씨라 좋다 이행씨를 해보거라 단!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영화 제목으로 할 것이다 영화 제목 자 거기 첫 번째 너 너부터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란? 네 먼저 조스로 주십시오 조스 알겠다 시작하자 조 저기 미끄럼틀이 있네 재밌겠다 타야지 자 신나겠다 자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쓰라려서 사망 이자가 웃긴잖아 쳐라 뭐가 이렇게 신났냐 자 다음으로 옆문 주십시오 옆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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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여보 밥 다 됐어 문 문지방에 찌어 사망 이자를 놓쳐라 약간 분위기가 이상인 것 같소 구찌기 들어가겠습니다 구찌기다 구찌기 옹박 주십시오 옹박이래 옹박 그래 옹 옹동이까지 내려오는 저 긴 생머리 뒷모습 완전 내 스타일이야 가서 번호 따야겠다 저기 번호 좀 주세요 박 박원규라 사망 이자를 매우 쳐라 자 가운데 네가 한번 해보거라 예 저는 목욕탕 공감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욕탕 공감 내라 하녀로 집시오 하녀 하녀 알겠다 하 하 피곤하다 개운하게 목욕이나 해야지 아 여 여탕이네 맞나 아 여탕 맞구나 이자를 쳐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 한나로 주십시오 한나 한나 한 한증막은 역시 불한증막이지 땀 좀 빼볼까 나 나가야겠다 뜨거워 아 뜨거워 이자를 또 쳐라 아니 오늘 다들 웃기는 것 같소 잘해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 미래로 주십시오 미래 알겠다 밀 밀건 다 밀었고 이제 양치만 하면 끝 예 아 아 이자를 매우 쳐라 아 좋아 부럽다 부러워요? 하나 더 해요? 아 또 있어?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예 엄마로 주죠 엄마 엄마 알겠다 엄 엄청 시원하네 아 개운하다 자 몸은 다 닦았고 마 마무리 이자를 켜 지금 백성들이 초토화가 됐어 아 근데 이건 남자들 공감됬데 내가 짜면서도 웃겼어 자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구나 예예 저는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 너의 차례다 저는 헐리우드에 진출한 우리 사극의 영어 자막 버전입니다 사극 자막 버전이라 네네네 그래 먼저 킹콩으로 주십시오 킹콩 알겠다 킹 킹가 민가 했더니 중전이 회임한 것이오 정말 기쁜 일이오 감축드립니다 중전 콩 콩그레츠레이전스 이자를 켜 콩그레츠레이전스 다행이다 참 자 이 티 이 티 이 이 이 봉긋한 목화씨 정말로 아름답구나 내 이거를 부통에 몰래 숨겨가지고 고려 땅으로 가져갈 것이오 티 티 카우트 이자 놓쳐라 이자 놓쳐라 좀 애매했어 애매할 땐 마무리 그 수건 좀 옆에 치워라 아우 볼성 사납다 택시 주십시오 택시 마지막이냐 네 마지막입니다 택시 알겠다 택 택도 없다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둬야 된다 경들은 조세를 충분히 거둬 내 앞에 데려가도록 하더라 시 쇼 미 더 머니 쇼 미 더 머니 이자는 초야 쇼 미 더 머니 아니 너 뭐야 너 뭐하는 거지 야 야 조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황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허우라옵니다 자 박치거라 분명히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여 전하 그러면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여름과 관련된 단어로 할 것이다 자 거기 첫 번째 너 너부터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 예 먼저 공포로 주십시오 공포라 시작하자 공 공이네 내가 왕래 축구 좀 했잖아 내가 슈팅하는 거 보여줄게 봐봐 자 포 폴링공이라 사망 이 자가 웃긴 자다 쳐라 폴링공이 자 이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번엔 썸머로 주십시오 썸머 알겠다 썸 썸녀와 손을 잡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멀미나서 사망 하하하하 이 자리 쳐라 이게 뭘 뭘 참 이제 가운데 네가 해보자 저는 아줌마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줌마 버전이라 예 수박으로 주십시오 수박 알겠다 수 수박을 수박을 이 집에서 샀는데 진짜 딱 한입 먹었거든 근데 수박이 왜 이렇게 안 달아 박 박가줘 하하하하하하 이 자리 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해볼거라 쟤는 헐리우드에 진출한 우리의 사극 자막 버전입니다 아 사극 영어 버전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 먼저 하드를 주십시오 하드 하 하 하 할 수 없다 내가 눈 감아줄테니 대역죄인이 되기 전에 어서 옷에 묻은 피를 지우거라 드 드라이클리닝 이 자리 쳐라 아 아 아 드라이클리닝 원 마 타임 아 다음은 냉수를 주십시오 냉수 냉수 그래 냉 냉큼 뛰어내리거라 적에게 포로로 잡히느니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국가에 대한 신의를 보여줘야 돼 어서 뛰어내리거라 수 3, 2, 1, 1, 번, 3 이 자리에 또 춰라 마지막으로 참해해 주십시오 참해 참 임금이란 자리는 하염없이 외로운 자리구나 이 밤을 달래주는 건 이 술밖에 없구나 술병이 피었네 걔 아무도 없느냐 왜 웨이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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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에 계속 춰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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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